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화재가 됐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리포트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가장 확실한 배당 지급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도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와 무관하게 배당 지급 여력을 갖춘 동사에 상대적 매력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재 가능한 배당 성향보다 상방이 열려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수치와 내용 모두 양호하고 CSM의 수치와 내용이 모두 양호하다는 제목이고요. 보험 손익, 투자 손익 동반 확대하고 있고 고 CSM 확보로 보험 손익이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되고 있다. 1분기 중 금리 하락 영향으로 CSM 조정 규모가 크게 조정 보였다는 게 2,411억 원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SM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새 만기와 무해지 등 고수익성 상품 위주 매출 확대로 신계약 CSM은 전년 동기 대비 1,778억 원 증가됐다. 여기서 말하는 CSM이라는 것은 보험계약 서비스 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반 제조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으냐 낮으냐 그런 것처럼 보험에서도 마진율이 높으냐 낮으냐 그거를 이제 CSM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효율성 지표를 바탕으로 긍정적 수익 흐름과 높은 배당 가시성이 이어질 전망이고 다만 확대된 표면 이익 대부분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으로 정립되면서 배당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종목 하는데 계속 지금 배당 얘기가 나오죠. 좀 더 배당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TS로 넘어가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최대 주주를 먼저 봐야겠죠.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18.5%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책임경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20% 이상인데 약간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삼성그룹인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책임경 차원에서는 20% 안되기 때문에 다소 약간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도 7.5%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삼성계열의 손해보험사로서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보정별 매출비중은 일반 보험이 8.1% 장기 보험이 61.7% 자동차 보험이 30.2%이며 국내 3개 해외 7개 연결대상 자유사가 있다. 삼성화재 중국 법인에 대한 중국 금융감독 당국의 최종 승인을 획득했고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와 협력하여 중국 법인을 합작법인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기 순이익은 16.7% 증가, 보험계약 마진 상가액이 3,760억원, 위험조정 변동이 331억원이며 예실차 614억원, 일반자동차 보험수지는 각각 576억원, 1,065억원이며 보험금, 보험금융손익을 포함한 투자영업이익은 2,383억원이고 자동차 LR은 75.9%로 낮은 기조와 담보당 경과보험료 타락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양호한 수준이다. 참고하시고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매일매일은 큰 차이가 없죠. 20조원, 20조원, 20조 6천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6천억에서 올해 2조 8천억, 내년에 2조 9천억, 올해 상당히 좋아지네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2천8백억에서 올해 2조원, 내년에 2조 천억원까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작년에 6천8백억에서 올해 8천3백억, 2분기는 작년 4천7백억에서 올해 7천4백억, 3분기는 작년 4천억에서 올해 6천5백억, 4분기는 작년에 296억밖에 안되는데 올해 5천5십억원.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작년에 296억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올해 5천5십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82%, 유보율은 47,000%입니다.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제조가 좀 다릅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한달하기보다는 제조, 설계를,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공장 짓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조금 높다. 참고하시고요. 문제가 될 정도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제조가 조금 다르죠, 금융업 회사는. EPS 같은 경우는 4,200원, 4만 2천원, BPS는 33만 3천원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추세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후에, 상승 후에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재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반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대는 23만 5천원.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24만 5천원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신고가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런데 만일, 만일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은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 이게 고점을 형성하고, 왼 어깨를 만들고, 지금 오른쪽 어깨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건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데, 머리가 헤드, 그 다음에 양쪽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인데, 아직 오른쪽 어깨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헤드 앤 숄더가 안 되는 거고, 여기서 고점을 못 짓고 내려온다. 그러면 헤드 앤 숄더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헤드 앤 숄더가 아니고요. 헤드 앤 숄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헤드 앤 숄더가 되면은, 하락하고 나서 에너지를 비축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땠습니까? 끌고 갈 수는 없죠. 몇 달 동안 또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 신고가 테스트를 해보고 종가상에 돌파한다. 그러면 끌고 가지만은, 혹시 여기를 길게 윗골을 달고 신고가를 찍으면서 윗골을 달고 내려온다. 그러면 헤드 앤 숄더라고 보시고, 빠른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핸드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죠. 죄송합니다. 외국인입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이 종목을 핸드링한다고 했는데, 16만 6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사고 있죠? 쭉쭉 사고 있고, 기관이 13만 8천 주를 순매됐는데, 최근 이틀 동안 샀습니다. 그걸 이틀을 누가 샀느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샀고, 나머지 기관들은 다 팔거나 관심이 없거나,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신용비율은 0%네요.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대차는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공매도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를 지금 빨리빨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쇼커버링 하고 있다고 하죠, 보통. 공매도 상황입니다.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요. 10% 이상이 중요하죠. 하루, 이틀, 3, 4, 5, 6, 7.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공격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공매도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 그럼 어땠습니까? 이게 지금 기관이 공매도를 친 것 같은데, 기관이 지금 팔면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비율, 아까 다 보셨죠? 그리고 아까 못 보였던 게, 이 종목이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다겠죠. 금융제도는 배당을 한번 봐야 됩니다. 배당이 어느 정도냐?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2019년도에 8,500원, 2019년도에 8,500원, 2020년도에 8,800원, 2021년도에 12,000원, 2022년도에 13,800원.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한 15,000원 정도 줄 것 같네요. 15,000원이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2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5,000원 정도 준다면 한 6% 정도? 6%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걸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이 고배당주냐? 아니면 일반 배당주 정도냐? 그걸 구분하는데, 이걸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3% 배당을 주니까 우리 고배당주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배당주라는 개념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요. 기준금리의 2배 이상이 되야만 고배당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당을 3% 주는데 우리 고배당주야? 그건 과거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고배당주였겠지만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의 2배가 안되면 그건 고배당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하나 상식이죠. 이러면서 하나씩 배우고 가는 겁니다. 오늘은 삼성 화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